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라더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고 무자식이 되려 상판자라더니 옛말 그런 거 하나 없다 선조들은 어쩜 그리 찰떡같은 말들을 만들어내셨을까 컷! 이야! 아 그림 죽인다! 피! 오성배우! 괜찮아? 아 그럼요 감독님 이중호 사이즈는요 그냥 빨간약 바르고 하루 자극 일어나면 세 살 뽀송하게 올라옵니다 저 또 불러주십시오 빡세운 것도 자신 있습니다 아 오케이 막 촬영인데 밥이나 먹고 가지 아 저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벌써 늦어가지고요 어디 가는데? 이원하라요 액션이가 뭔가를 하는 장남은 3년 전 어려운 후배 나물나라 못해 또 보증을 썼다 집 홀랑 날려먹고 이용까지 당해 엄마! 어! 지 몸 하나 달랑 끌고 집으로 겨들어왔고 빨리 도착했어? 연착했나 보네? 어 여기 기상이 좀 안 좋아져서 당신 시스템 바이 스케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요새? 연봉 더 받아야겠다 아 뭐 그렇지 뭐 어디야? 친구 좀 놀러왔어 지훈이랑 너무 심심해서 파트네 이쁜 얼굴 믿고 잘난뽕하던 맛딸내미는 친한편 두 집 살림하는 현장을 잡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엄마! 어린 손자 달고 기세 당당하게 쳐들어와 사람을 기함시켰더랬다 아휴 지들이 타는 부모의 속을 천분지 일이라도 할까? 이혼을 해도 꼭 연타로 때린데 또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망할로 묶었들 그래도 개천에서 욕난다고 희망은 있다 언니 오빠와는 달리 똑 부러지는 우리 둘째 딸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의사 그리고 머린 좀 나빠도 순하고 성실해 모든 열심히 하는 우리 집 막둥이 그 막내딸내미가 며칠 후면 결혼을 한다 아휴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의사 딸도 드시고 막내딸내미도 곧 결혼하시고 다식 농사 뭐 반가색은 했네요 농담이고요 중앙동에 사시는 이름은 안내주셨나요? 형부 형부 이거 언니 언니 사요 아이고 수고 없는 게 봤네 진짜 아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동네방에 소문을 다 내시기냐 이름은 안 밝혔잖아요 아니 그래도 한방 화장품 세트면 이건 기십만 원 할걸요? 그게 기십만 원씩이래? 응 여기 중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중차 하나 주십시오 여기 대짜 같은 중차 하나 빨리 해 네 아니 근데 오늘 웬일로 사모님이 안 보이시네요 어디 가셨어요? 예 우리 언니 좋은 데 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이게 간땡이가 부어도 이게 아 낫네 응? 또야? 원래? 아 낫네 아 낫네 아 낫네 아 낫네 아 낫네 어디 뭐 꼬꼬맨들 가셨어요? 아뇨 꼬꼬맨보다 더 좋은 거 돈 쓰러 아 낫네 어머 엄마 이리 어? 이리 어? 오우 아이고 이건 무슨 잠옷이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고 오우 아니 왜 이쁘구만 신호인데 좀 과감하게 가야지 커플 잠옷 보세요? 아 네 결혼 준비하시나 보다 아 전 갔다 왔고요 제 동생이야 어 얘 이쁘다 어 이거 90이랑 100 사이즈 좀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창고에 확인 좀 할게요 네 너 뭐 갔다 온 게 자랑이냐 자랑이야? 뭐? 아니 그럼 갔다 온 걸 갔다 갔다고 하지 왔다 갔다고 하나? 너무 그러지 마 엄마 이혼이 자랑도 아니지만 죄도 아니거든요 요샌 이혼이 유행이라도만 갖다 붙이기는 유행 것도 셌다 그만큼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아니 같이 살면서 불행한 것보다 각자 갈 길 가는 게 낫지 남편이 딴 기집애가 더 좋다는데 그럼 껍데기만 대고 사나? 아이고 시끄러워 니들한테는 유행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흠이고 깨진 대빡이야 그러니까 다이 결혼식 날 행여라도 나댄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이 구석에 어? 아 몰라 눈에 안 띄는 외모가 아닌데 어쩌라고 그나저나 엄마도 참 인간 승리야 다이 신랑 말이야 행시 합격했다고 딴소리 할까봐 반차 내보내 시댁 김장까지 챙겨 그거 다 본전 뽑아야 되는데 그치? 요즘 목욕 초봉은 얼마나 되나? 아이고 그냥 시끄러워 나 뭐 바라고 한 거 절대로 절대로 아니거든 어머 그러세요? 난 또 엄청 바라고 한 줄 알았네 아휴 그나저나 다이앤 어떻게 전화 한통이 없어 죄 우리한테 맘 맡기고 내일모레 시집 가는 애 맞아 얘?